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아는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제외동포 여러분, 국군 장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아는 노래자랑 예심을 출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착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좀 끌어내기 위해서 깔깔이가 필요해가지고. 우리 음악에 꿈이 있는 사람들인데. 깔깔이를 한번. 깔깔이 예심 보던 거예요? 깔깔이 사람도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아, 좋다. 깔깔이 좋아, 깔깔이 좋아. 기운 좋아요. 일단은 어느 체력단에서 보셨어요? 저희 체력단이 아닙니다. 우리도 복라인입니다. 아버지의 원수. 난 오늘 아버지의 원수를 갖기 위해 이 자리에 왔지. 무슨 준비를 했네.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우리 아버지의 원수는 바로! 바로! 당신 이수근! 공태식을 공태식. 당신 밑에서 배운 정갈 본법으로 당신을 몰살시키겠습니다. 새 밑에서 배운 본법으로 네가 나를 몰살시킵니다. 두고 봐봐라. 얍! 호잇짜! 호잇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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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갈을 잡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지. 뭔데 뭔데? 코브라! 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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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코브라 같소? 코브라 같소? 코브라 같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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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니, 집 안에 가보러 코브라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오랫동안 키워왔습니다. 아, 지금 코브라 생활 몇 년째죠? 아, 약 한 7년 정도? 어, 알아들으시네요. 네, 그럼요. 쑤쑤 해가지고. 쑤! 정확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춤은 뭘 표현하는 거예요? 아, 적을 공격하겠다라는 표현을 지고. 네, 네, 네. 널 가만두지 않겠어. 김기욱이! 네가 7기야? 난 7.5기야! 네? 집에서 타버릴까 보다. 위험합니다. 잠들어라. 자로 들어가요. 아, 기가 막히네. 저희가 깔깔이 1등입니다. 지금 현재 깔깔이 1등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깔깔이 1등입니다. 대단해. 이분들을 먼저 시키면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항상 긍정적으로. 웃어. 웃어. 아니야, 행복해 보지 않아. 행복하게 웃어. 웃어. 박수 어떻게 해. 자기를 줄게. 자기를 줄게. 아, 근데 지금 깔깔이 상인데 유일하게 이분들은 무대 의상부터 완벽합니다. 아, 뭔가 무대가 준비된 것 같아.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자, 방송반 뮤직 스타트. 스타트. 하! 야, 오랜만이다. 오랜 말이다. 오랜 말이다. 야, 오랜만이다. 오랜 말이다. 오랜 말이다. 오랜 말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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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아, 브너크 안 보여줘요? 저에게 저희 모든 걸 춤으로 말하는 저희 모든 걸 춤으로 말하는 잭슨 황이예요! 마이클 씨요! 난 평소에 짬뽕을 먹을 때도 끝! 잘 간다! 잘한다! 준비됐어? 이렇게 춤을 추고 더울 때는 난 세수를 하라고 하지 화장실에서 세수할때도! 세수할때도! 세수하고 나니까 소변이 말했군 소변이 후에도! 잭슨, 뭐 좋은 눈 있어? 잭슨! 어우, 힘들어라 회식에 회사에 취직했어 오! 사장님이 회식자리에서 넌 누구냐고 너 이름이 뭐야? 너 전화번호 뭐야? 라고 불러 그래 난 내 전화번호 알려줬지 전화번호 어떻게 알려줬어? 공! 1! 공! 1! 2! 3! 3! 8! 8! 저는 잭슨 왕이에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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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3! 2! 2! 2! 2!